5번 매트요. 69번입니다. 서울 보석군 예진님, 주의식 회장 김태현님 6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. 서울 보석군 예진님 6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. 서울 보석군 예진님 6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. 팀 크라운 차관 김재준 선수님, 김재준 선수님 지금 2번 매트로 와주세요. 팀 크라운 차관 김태현님 3번 매트로 하시기 바랍니다. üh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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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